산초랑 스털링. 지금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내용이 너무 특정되지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정말 미래가 확실하다. 이런 미래가 올 것이 확실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풀기는 되게 힘들 것 같고 어디까지나 내피셜로 얘기를 해봐야겠지. 그냥 가정법이잖아요. 산초랑 스털링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일단은 스털링과 산초가 각각 어떤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라는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일단 스털링은 받고 있는 주급이 있기 때문에 메뉴로 갔을 때 아무리 주급체계를 잡고 있는 메뉴여도 한 3, 4억은 줄 거라고 생각해요. 주급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스털링의 폼이 오락가락해. 이건 2년 동안 지속된 현상이야. 첼시가 아무리 버러지 같다고 하더라도 구단 상황이 안 좋든 뭐가 됐든 간에 부상이 있었던 것도 팩트고 기복이 있었던 것도 팩트고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게 사실상 04년생 밍어한테 이런 걸 신경 쓰는 거는 이런 리스크 우리가 짊어질게 하고 살 수가 있는데 94년생. 피엘 짬밥 몇 년이야? 걔가. 지금 12년 차 됐어요. 피엘 짬밥만 해서. 근데 그런 애가 이렇게 기복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메뉴 팬들도 이건 만족을 못할 거야. 이런 리스크가 있는 애라 산다는 건 좀 의아해. 근데 메뉴가 스털링을 산다는 가정은 이래요. 근데 첼시가 산초를 사는 것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게 산초가 애초에 메뉴에서 주급을 많이 받잖아. 아마 4억 가량 받을 거예요. 걔가. 근데 이게 보통 시장 가치가 죽을라면 그냥 계속 쭉 내리박을 그냥 와바바바박 박아야 되거든. 장기적으로. 내가 도르트문트에 다시 복귀한 산초가 너무 궁금해서 마트샌도 볼 겸 산초까지 같이 보고. 근데 또 레버쿠젠 팔로우 했으니까. 아 그럼 분데스리가 그냥 옆에 팀만 봐야겠다. 분데스리가의 이제 도르트문트 후반기를 산초의 이적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봤어요. 마트샌도 그렇고. 근데 진짜 개 잘해요. 그러니까 걔가 와서 무조건 잘할 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띄었을 때 산초가 뭐 여러 역할 다 시켜봤잖아. 레프트윙, 라이트윙, 펄스9, 공격성 미드필다 다 해봤는데. 개 병신이었잖아요. 뭘 하든 간에.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시장 가치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은 아직 미지수야. 왜냐하면 재기를 했다는 거를 지가 증명을 해버렸어. 단순하게 리그에서만 잘한 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 4강, 결승에서 진짜 개 잘했거든요. 마트샌은 막상 결승에서는 개 못했지만 결승 전에 산초 되게 매서웠어요. 4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영입을 하게 되면 시장 가치가 크게 안 죽은 상태로 영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난 싫어요. 일단 첫 번째로. 리스크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는 실링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대로 유지만 된다면 진짜 대단한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단한 옵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불확실성이 확실하기로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워크의식이죠. 당연히. 산초가 어떻게 보면 펠릭스보다 더 개새낀 게. 걔는 그냥 간복한테 반개를 든 거에 끝난 게 아니라 너무 게을러요. 사람이. 옛날에 폴포그바랑 멤버가 가관인데 오스만 대표 나랑 누구였지? 링가드랑 레시퍼드랑 산초랑 이 다섯 명에서 포트나이트 팟이 있었거든요. 새벽에. 게임 존나 하고. 늦잠 존나 자고. 그 다음에 훈련 존나 늦고. 그랬던 새끼가 첼시 와서 정신 차릴 거란 보장이 있습니까? 기강이 훨씬 해이할 텐데. 상대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전주훈련 어떻게 빼주고 휴가 보내주고 배러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폼 하나 못 올렸어. 매치핏을 못 올렸어. 폼이 문제가 아니라 매치핏 자체도 못 올린. 맨유의 산초. 맹초. 그걸 보고서 데려온다는 거는 좀 반감이 심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특수성이 가해진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스털링을 산다는 팀 메뉴 하나야. 그러면 좀 약간 고민해볼 것 같아요. 스털링을 제물로 바쳐서 6살 어린애를 데려오고. 그럼 재기의 가능성을 보여준 애가 첼시에서 뛴다? 이 그림은 나쁘진 않거든. 근데 태업을 했던 새끼라. 이러면 고민 단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가격까지 싼다? 그럼 나는 약간 찬성적으로 기울 것 같아요. 나 근데 걔 실력은 진짜 인정하긴 해요. 근데 지금 스털링이 빌라랑 쿠페라그도 링크 많이 뜨지 않나? 그러면 내가 방금 제시한 그 가정법은 딱히 큰 생산성 있는 망상이 아니거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산초 굳이? 뭐 쿠페라이 안 갈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가 됐든. 그러니까 관심 있는 팀들이 꽤나 많다는 건데. 산초가 만약에 오게 되면은 레프트 미드필더로 뛸 거예요. 걔 진짜 그 역할 잘 맞긴 해서. 아마도. 아마 그렇게 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걔가 잘하는 거는 좌우측을 이렇게 오가는. 그러니까 얘가 윙어인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센터 포지션을 잡을 때가 있어요. 볼을 멀고 툭툭툭 들어가고 스트라이커들을 양쪽으로 벌리는 형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스트라이커 한 명 그리고 윙어 한 명 올라가든가 몇 잘나면 침투하는 그런 그림에서 산초가 가운데서 조율하는 그림. 이 그림에서 되게 엄청 위협적인 옵션이야. 도르트문트에서도 그랬어요. 홀란드 막 좌우 찢고 그럴 때. 그래서 첼시에는 그 카드가 솔직히 좀 있진 않다고 생각을 해. 응쿵쿵 말고는. 스쿼드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 펠릭스랑도 비슷할 수 있는데 펠릭스. 걔가 천재적일 땐 정말 천재적인 그런 기술들을 보여주지만. 막상 패스 뿌리는 타이밍 이런 거 가끔 그냥 눈여겨보면은. 와 저걸 왜 저따그로 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산초는 그런 생각 잘 안 들었던 것 같아 나는. 연계를 되게 잘해가지고. 근데 이거 레프트 윙어 이대로 출발하기 불안하긴 해요. 그러니까 첼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르테타 프로젝트 시즌3란 말이야. 시즌1 누구였어? 포터. 시즌2 누구였어? 포즈티노. 시즌3? 마레스카. 지금 그 두 번이 다 실패했고. 작은 돈이 얼만데. 아무리 내가 아까 방금 말했던 영상에서처럼. 돈을 아무리 잘 벌고 그지랄을 해도. 씨발. 성적 하나 안 나오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일본 스쿼드를 되게. 충분히 가져가지 못하면.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은 들어. 게다가 무드릭한테 시팅을 되게 많이 해주는데. 무드릭이 지금 효과가 바로 발현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적 시장은 점점 닫히고 있고. 무드릭은 지금 아직도 성장세가 되게 더디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그대로 출발을 한다? 이거는 첼시가 정말 싫어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 그런 상황에서 산초를 아마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산초를 고려하는 게 아닐까. 근데 약간 불안한 거는 산초를 사왔을 때 재작용적인 건전함? 이게 좀 염려된다 해야 되나? 나는 솔직히 지금 룩하고 터질 것 같아요. 딜이. 약간. 40% 정도. 어제 라이브에서 말했듯이. 그리고 7월 지금 비드가 들어오는 팀이 있나? 그게 역쟁이하고 다닐걸요? 에이전트랑 같이. 메뉴한테 역쟁이했다고 듣긴 했는데. 그리고 브루야 누가 사가요? 이 스위치라는 호그 새끼 하나 물어가지고 팔 뻔했는데. 메디컬 터져가지고 못 팔았잖아. 근데 걔는 배제가 됐다고 치고. 그건 누가 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여가 꽤 쌓여있어. 지난 이적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속도는 속도로 잘 됐어요. 근데 이번 이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여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생각보다. 템포가 더뎌. 게다가 캐파까지 있고요. 산초를 데려오게 된다면. 재정적인 건전함이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첼스가 있는데 또 막상. 이게 윙어만 고려할 게 아니야. 스트라이크가 불안해요. 나 잭슨 마미이긴 해. 뭐 님들이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난 쓸쓸 인정하기로 했어요. 근데 잭슨 마미여도 걔를 막 존나 막 이렇게 실드만 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좋아한다. 그냥 IC대로. 그냥 그 정도거든요. 근데 비판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기우는 제가 예전에 스카우트 리포트 하다가 포기했잖아요. 이 새끼 너무 어리고. 어린 것도 어리지만. 진짜 바르샤 2군팀. 그러니까 삼브리그에서. 누가 그걸 딱히 못 드러내길래. 그러니까 뭐. 잘하는 편에 속한다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라마시아. 우리가 아는 그 라마시아는 어때요? 삼브리그에서 개 썰고 다니죠. 개 박살내고. 그러는데 우리가 내가 기우를 봤을 때는 그것보다 확실히 수준 이하였어요. 그래갖고. 얘는 이거 진짜 무조건 2군으로 보겠다 했는데. 프리시즌에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1군 대수로 올라온 거야. 원래 임대 갈라다가. 그렇죠. 기우는 제가 스카우트 리포트에 F 줬어요. 이건 평가 불가 수준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어리다. 뭐 욕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근데 이게 기우에 대한 리스펙인 게. 기우가 그 내가 바라봤던 시선과는 다르게 정말 엄청 잘해줬잖아. 프리시즌에. 그래서 난 아 유망준 이게 좀 있구나 이런 게. 엄청 가파른 상승 같은 게. 되게 좀 많이 느꼈는데. 근데 그 변수에 첼시가 기댈 수는 없어요. 확실한 건. 지금 잭슨도 지금 불안해. 그러니까 얘가 잘하는 모먼트가 뭔지는 확실하게 보이고. 마레스카드 활용 방법에 관해서는 좀 이게. 정립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걔가 그냥 못하는 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날에 꺼내는 카드가 기우. 그날에 꺼내는 카드가 토쿤쿠. 이거는 좀 부족하거든요. 토쿤쿠는 못한다 잘한다 떠나서 그 선수를 거기에 쓰는 게 낭비니까. 지드레고 백댄서. 여러 번 말하지만. 근데. 스트라이커은 좀 오시멘 말고는 안 알아봤고. 오시멘은 아마 못 데려올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걔가 콧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이 상황에서. 브로야가 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브로야가 프리시즌. 일단 캠프 자체는 배제를 안 당했잖아. 매각 명단인 것 치고. 그러다가 안 팔려. 그냥 1군에 다시 포함시켜서 1년 더 안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1군에 뛸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브로야처럼 높이가 되는 카드가 있으면 유용한 것도 팩트고. 근데 사실 브로야가 신장에 비해서 높은 공중보혈이 되게 능하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걔가 오히려 장점이라고 할 부분은 발기술이에요. 발기술. 스트라이컨인데. 그렇게 장신인데. 사이드 포지션으로 빠졌을 때 구사하는 드리블 능력이 좋다. 이거 한 가지 말고 없어요. 진짜 다 단점이에요. 헤더도 타점이 되게 불안하고. 시야도 엄청. 우리 브로야 시야는 유명하잖아요. 제가 표현한 거는 휴지심. 이 새끼는 맨날 이러고 있다고. 시야가 좁아요. 이 작은 구멍 하나로 세상을 바라보는 병신이라. 볼 때마다 답답한 게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그런 애를 안고 간다는 거는 참 환영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근데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나는 이 매물들이 이거밖에 안 남은 게 좀 짜증이 나. 그러니까 이적 시장은 뭐든지 빠르게 처리를 해놓고. 그 빠르게 처리를 한 상태에서 스커드 멤버들과 함께 트레이닝 풀세션을 프리시즌에 같이 보내면서 전술 입히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손을 늦게 쓴 게 아닌가. 매물은 매물대로 다 팔린 상태에서. 이제 와서 뛰어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늦지 당연히. 그러니까 팔 거면 좀 빨리 임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도 내가 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매물 충분히 많았는데. 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8월 26일이고. 윙어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쟤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손이 늦었는지. 이번엔 좀 약간 좀 이게. 간만 보다가 끝난 것도 많고. 왜 이렇게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감독을 늦게 선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감독 6월 달에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마레스카가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지만. 그 전부터는 계속 그 구상회관에서 논의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으면서. 왜 리빌딩이 이렇게 늦었지. 게다가 뭐. 약간 클럽 기조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건 있어. 매각을 먼저 해야만 우리가 움직인다. 이런 기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럼 이해라도 되거든 차라리. 그게 안정적이긴 하니까 우리가 뭐 이해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씨발 막 팔리지도 않았는데. 막 데려오잖아요. 모순이야. 뭐야 이게. 바르샤 마크2라고 하기에는 바르샤보다는 확실히 관리 확실히 잘하고 있어요. 이거는 장점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때 당시 바르샤 바르토미오 시절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거는 그냥 스쿼드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그러니까 뭐 이 선수가 전술을 어떻게 입혀질 수가 있던 건지. 이거를 아예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유명한 새끼 다 사온 거라서. 그렇게 멍청하게 투자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신중해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터진 거죠. 과감성 측면에서는 좀 아쉬웠던 거지. 우리가 보통 첼시 보드진한테 기대하는 건 과감성이잖아요. 막 선수 크게 지르고 이랬으니까. 그거랑은 많이 상반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의아하다. 근데 뭐. 밑작업 잘해가지고 데려온 게 네투라는 걸 생각해본다면은. 아예 못한 이적 시장은 또 아닌데. 근데 지금 업무가 되게 쌓여있어. 스폰서 아직도 안 구해졌잖아. 헬시. 언제 요구할 건데 또 슈발 어? 어쨌든 오늘도 뭔가 마침표를 못 찍고 물음표로 영상이 끝나는 것 같은데. 씨발 난 이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지금. 딜이 다 너무 꼬여있어. 뭐 어느 스왑딜을 추진하든 뭐가 됐든. 으악! 제발 난 이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지금 나갈까? ? 그래? 네. 네. 진짜?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